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채널 초대석 심은겸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 수요일 초대석님으로는 청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별하나 신앙송의 회의장 박성현 낭송가를 모셨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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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대 회장으로는 저민인 낭송가님이 청을 만드셨고요. 그 이후에 청주 지역에서는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낭송회입니다. 청주는 이렇게 시낭송을 잘하시는 시낭송가분들이 참 많으세요. 보면 여기저기 보면 많으신데.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많이 있죠. 저를 비롯해서. 아마 청주 지명이 아름다울 청자 쓰는 청주라서 목소리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최수덕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권양희 선생님, 이종수 선생님, 김금순 낭송가님, 송지원 낭송가님 등등 저희 별하나 신앙송 회원들이 한 20여 분 되는데요. 다들 아주 실력이 쟁쟁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매주 금요일 모일 때마다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서로 이렇게 낭송을 나누면서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별하나 신앙송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다 별하나 신앙송회 회원들이신가요? 네네네. 저희 한 20여 분 되시는데요. 전부 다 전국대회에서 대상 받으신 분들 꽤 많이 계시고 또 신입회원분들도 아주 열정이 대단하시고 시를 좋아하시고 시를 사랑하시는 그런 회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시구나. 여기는 정말 저도 이제 가까운 데 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가요 총장에 가까운 데 살고 있는데 참 이쪽에는 참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해서 부러운 생각? 그런 마음도 들고 근데 그게 다 회장님 덕이시죠. 그런 건 아닌 거ther 같고요. 네. 우리 신앙성 회원들이 정말 열심히들 하셔요 그래서 저는 회장을 맡고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 또 좋은 소문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성 회장 하면서 행복하고 늘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은 신앙성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도 별 하나 신앙성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거의 같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해수로는 6년째 적어들었네요 신앙성 하시게 된 기분은? 저는 좀 우연한 기회에 신앙성을 하게 됐는데요 요즘 아이돌처럼 길거리 캐스팅 됐다고 해야 될까요? 길거리 캐스팅이요? 청주에 내년 가을에 공예 비엔날레가 열리는데요 제가 한번 구경을 갔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청주시 홍보부스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안내하시는 분에게 몇 마디 물어봤는데 그분이 몇 마디 이렇게 들으시고는 제 목소리 듣고는 아이고 이 목소리는 신앙성을 해야 될 목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침 그분이 청주시 문화관광 해설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누구세요? 이름은? 박숙희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신앙성도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이셨더라고요 박숙희 선생님? 네네네 별하나 신앙성의 모임을 그분께서 소개시켜 주셨고 한번 좀 이렇게 같이 와서 신앙성도 배워보면 좋겠다 그래서 또 제가 목소리를 또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여자분들이 칭찬해 주는 건 약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갔어요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이었죠 아 그분 참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글쎄요 목소리를 좀 이렇게 들을 줄 아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박숙희 낭선가님이신가요? 네네네 박숙희 낭선가님 아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알고 계셨네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아마 굉장히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를 이렇게 뒤늦게 신앙성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합창은 한 30여 년 했기 때문에 노래를 이렇게 하는 것에 이제 목소리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또 신앙성에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죠 노래도 잘하시네요 그럼 아 노래는 합창이니까 뭐 좀 합니다 아 좀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벼라나 신앙성회에서는 뭐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저희 벼라나 신앙성회는 일단은 매주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고요 매주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좀 충청북도에는 좀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네 충북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좀 생활문화예술 플랫폼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재단에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2주 과정으로 강사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지원해주시는 강사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또 신앙성 공부도 하고 또 이제 그 신앙성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이제 콘서트도 열기도 하고 또 청주문화원에서 매월 한 번씩 공원 콘서트를 열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저희들이 참여해서 또 신앙성 공연도 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요양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시설들에 가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신앙성 공연을 또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주하면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게 그 명사콘서트 명사신앙성? 수뇌명사 신앙성? 수뇌명사 신앙성회에서 매년 9월에서 10월 달에 이렇게 동양일부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충북 지역에 시군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낭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 신앙성가와 그 지역의 기관장들 같이 함께 해서 이렇게 신앙성회를 갖는 게 너무 아주 좋습니다 아니 그냥 말만 들어도요 그 수뇌명사 신앙성 그 말만 들어도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저절로 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물론 활동을 하시죠? 아 네네 저 가을에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 네 또 보니까 우리 많은 우리 박성현 신앙성가는 이 청주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의 신앙성가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걸요? 아 그런가요? 아 네 활동이 범위가 넓으셔서 글쎄요 제가 좀 짧은 기간에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 수상 경력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네 제가 좀 그 2013년도에 신앙성을 시작했는데요 2014년도에 처음 나간 대회가 진천에서 열렸던 호석 호석 조명이 전국 신앙성 대회였는데요 거기서 은상을 타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시작으로 해서 나가는 대회마다 대상 빼고는 다 주시더라고요 대상만 안 타신 거예요? 대상은 작년에 한번 이제 작년에 드디어 하나 탔습니다 네 어디서 타셨어요? 아 네네 당릉에서 열렸던 심연수 전국 신앙성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셨구나 아니 워낙 이제 신앙성대회 가면은 이제 우리 박성현 남성가 이렇게 늘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상을 많이 타셨군요 네 이제 그만 나가야죠 그만 나가죠 네 그러면 우리 신앙성 하나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박성현 남성가 아 그럴까요? 네 제가 그 신앙성 시작하면서 맨 처음 배우고 시작했던 사평역에서 지금 아직 겨울이니까 사평역에서 한번 해볼까요? 네 아직 겨울이니까 아직 겨울이기도 하고 맨 처음 제가 신앙성 시작했을 때 그렇게 그 외워서 했던 신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평역에서 곽재국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켜지고 있었다 그 몸처럼 며친 졸고 며친 감기의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번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고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속에 취한 듯 한 두루매 굴비 한 광주류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앓은 기침 소리와 쓴략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사륵사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런인데 단풍잎 같은 몇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그 목소리에 다 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보니까 우리 박성현 낭송가님께서 시도 쓰셨네요 네네 그래서 시인이시기도 하시네요 네네 시집도 내셨어요 어 네, 사갑빛 행복이라는 박성현 시인께서 출판사가 디자인 앰포 디자인 앰포라는 그런 곳에서 나온 사갑빛 행복입니다 네 네 사갑빛 행복 사갑빛 행복 달콤한가요? 어떤 사과는 처음에는 좀 새콤하죠? 네 그러다가 달콤해지는 게 사과인데 네 사실은 이제 사갑빛 행복은 네 저희 아내를 생각하면서 썼던 그런 시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여러 편 시 중에서 네 이 시를 시집의 제목으로 네 그렇게 정했죠 네, 네 네 사갑빛 행복 어디 어디 있나요? 맨 그 첫 장에 말하자면 저의 제시집의 서시죠 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 네네 네 사갑빛 행복 박성현 사과를 먹다가 당신이 생각났어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새콤하다고 생각했는데 만날수록 더 달콤해졌어 네 가족이란 이름으로 아내란 이름으로 이제 사과빛 행복이 되었어 야, 달콤하고 새콤하네요 네 아, 네 제가 시집을 처음 이렇게 내고 네 저희 신앙성 회원 중에 한 분이 네 이 시를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네 아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언제서부터 시는 쓰시게 되셨어요? 제가 시를 쓴 것은 네 2015년도에 2015년도 말부터 쓰게 된 것 같아요 그게 계기가 있었는데요 네 우리 커피 시인으로 은보영 시인님 네, 네 은보영 시인님이 은보영 시인님이 저의 별하나 신앙성회하고 그해 2월달에 시창작 특강을 같이 한 번 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네 그때 윤보영 시인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그 당시에 가까운 곳에 근무를 하셨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무료로 시를 가르쳐 주겠다 시 쓰는 법을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 사무실에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시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 네 저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참여했던 것은 아니고 네 좀 뒤늦게 참여했는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원래 성시, 성시, 성시 30여 편 빼고 네 나머지 시를 이렇게 묶어서 사가뜬, 행복이라는 시집에 담았죠 네 아, 네 그래서 150편을 쓰셨어요? 네, 네, 어떤 날은 뭐 하루에 다섯 편도 쓰기도 하고 아마 그게 감성시였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감성시? 감성시는 주로 짧은 시이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고 따뜻함이 담겨져 있고 행복이 담겨져 있고 그런 어떤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들이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시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아마 정통시를 썼다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시를 쓸 수는 없었겠죠. 감성시였으니까 아마 그게 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전에는 시를 제가 전혀 쓰지 않았어요. 사실 않았다기보다는 쓸 줄은 몰랐죠. 그러다가 윤 시인님이 쉽게 시 쓰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 이것도 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고쳐먹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텃밭이라고 하는 윤 시인님의 시가 있거든요. 마음 한자리에 텃밭을 읽었지요. 사람들이야 고치며 상추를 심겠지만 나는 그대를 심겠습니다. 이런 시인데요. 어떤 젊은 부부가 정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먹었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죽기 전에 우리 좀 그 맛있는 맛있는 거 한 번 먹고 이왕 죽을 거죽자. 그래서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 마침 그 텃밭이라고 하는 시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아마 그 시에 이렇게 그 시를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 중에서 그대를 심겠다 하는 부분에 고쳤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당신을 심고 당신 마음에 나를 심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다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용기를 얻어서 다시 죽는 것을 포기하고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그 팬 모임 때 그분이 그런 그 부부가 정말 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짧은 시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쉽다고 느껴지는 시지만 그런 어떤 시를 통해서 누군가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행복을 찾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사랑을 느끼고 따뜻함을 얻을 수 있다면 나도 그런 시를 한번 써보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해서 썼는데 이렇게 시집이 나오게 됐죠.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하셨어요. 아 정말 이게 2015년 그것도 12월이라고 하셨죠. 그때 제가 시작했던 게 한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11월 시작해서 시집이 나온 게 그다음에 7월 달에 나왔으니까요. 아 진짜 빠른 해시기 안에 이런 시집을 내셨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과가 그려져 있는 사과빛 행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 하나 낭선관님 동관님 선생님께 낭선해 주실래요? 제가 시를 같이 배우셨던 분 중에 회원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시가 문득 써지더라고요. 그분은 학교를 다니질 못해서 글씨를 쓸 줄을 모르셨던 가나다라를 모르셨던 분이셨는데 뒤늦게 배워서 시를 쓰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우여곡절이 많고 팔만장한 그런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겉보기에는 상당히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삶이 존경스럽고 그분의 영혼이 굉장히 순수하다고 하는 걸 느껴서 이 시를 썼어요. 인생을 만나다. 인생을 만나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을 만나다. 어떤 일을 만났다. 그냥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숭고한 인생 하나를 만났다. 대화를 나누는 사이 인생 여정에 희노애락이 담긴 두툼한 자서전을 선물 받았다. 관생을 넘게 살고서야 어느 인생이나 다 새각기 향기가 있음을 알았다. 진한 감동으로 때로는 아픔을 극복한 존경으로 그 삶이 내게로 다가왔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될까 가슴이 설렌다. 또 한 번의 자서전을 선물 받고 싶다. 박성현 낭송가님 다시 제가 다시 다시 뵙게 되는데요. 다시 뵙게 되는데요. 네. 똑바로 다시 한 번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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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낭송가님들도 잘 아실 테지만 목소리도 좋으시고 뭐 인물 비주얼도 좋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어디에 보니까 지역 특산물 시인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 같았어요. 아 네네. 보셨군요. 제가 지금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 시집이 나온 다음에 시집 속에 보면은 청도 반시라든지 또 사각빛 행복이라든지 또 제가 영월에 김삿갓 신앙성대회에 나갔다가 또 그때 가서 이렇게 느낀 것을 시는 게 영월에 가면이거든요. 그 시 또 진천에 가면 농달이라고 있는데 뭐 그런 그 지역에 유명한 특산물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관광 명소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시들이 몇 편을 썼어요. 아 네. 근데 그 저는 뭐 그 아주 순수한 생각으로 제 시집을 그 뭐 충주시 아니면 저 청도 군에 이렇게 좀 이렇게 선물로 보내드렸거든요. 혹시 제시를 그 지역에 또 홍보용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더니 충주에 보냈더니 사과를 한 박스 보내오셨어요. 사각빛 행복 때문에. 네네네 이것 때문에. 그리고 또 청도 군에 보냈더니 청도 반시를 무려 세 박스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영월에 또 이렇게 보냈더니 또 5억을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저 시청자 회원 분 중 한 분이 지역 특산물 시인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아 지역 특산물 시인. 괜찮은데요? 지역 특산물 시인. 네. 네. 짧게 줄여서 지특시인. 네. 지특시인.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우리 박성현 낭송가께서 이제 오늘 뭐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오늘 아 시도 쓰시는 분이었어? 아 목소리가 또 저렇게 좋으신 분이었어? 뭐 지특시인이시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막 활동하시는 무대가 뭐 청주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데 어디서 주로 활동을 하시나요? 저는 그 별하나 신앙성 회장이면서 또 이제 서울의 그 시마을 낭송작학회 회원이기도 하고요. 또 대전에 한국낭송문학협회 회원이고 그 다음에 또 그 한국 신앙성과 전문가협회 회원이기도 해서 굉장히 좀 그 다양하게 또 지어 가리지 않고 이렇게 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쪽에서는 뭐 시마을 락포엠 내내 시극에도 두 번 시원했죠. 박인환 시극에 박인환 역을 맡아서 또 하기도 했었고. 또 작년에는 그 하나운 시인을 주인공으로 한 그 피리소리 뭐 그 시극도 내내는 저는 이제 하나운 역은 아니었고 이병철 시인 역을 맡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윤보영 시인님 하고 있는 게 또 윤보영 시인님 매년 그 윤보영 신앙콘서트를 하시는데 거기 이제 또 출연을 또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대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낭송문학협회 주관으로 하는 그 중앙역에서 하는 그 원도심 활성화 뭐 그런 어떤 공연이라든지 뭐 그런 데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동양일보 기관으로 하는 그 명사 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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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양송에 네. 네. 그래서 지금 다른 공연에 더 많이 참여하고 또 다양하게 이렇게 활동을. 활동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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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보니까 박상현 낭송과께서 별하나 신앙송의 회장을 맡으셔서 활동하시면서 이곳에서 함께 공부도 하고 개인 사무실로도 사용하시고 낭송도 여기서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네. 이것이 참 굉장히 진짜 보물스러운 장소네요. 이제 보니까 신앙송으로서는 그래서 아마 제가 별하나 신앙송의 회장으로 장기 집권을 하는 것 같아요. 장기 집권? 그건 별로 안 좋던데. 글쎄요. 저도 내놓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회장을 맡으라고 하셔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할 수 있죠? 네네. 제가 충북대학교 평생대우관에 신앙송 강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작년 2학기 분년 2학기 다음 주부터 이제 개강을 다음 주부터 바쁘시겠네요. 네. 다음 주부터 바쁠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신앙송에 대해서 아니면 본인의 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송은 우연한 기회에 길거리 캐스팅으로 인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크리스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좋은 목소리를 주셨는데 이 목소리를 가지고 그동안 하나님 찬양하는 데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지만 성시를 낭송하는 그런 귀한 일을 좀 하고 싶어서 금년에 저희 교회에 성시낭송회를 좀 조직을 해서 좀 이렇게 열심히 좀 성시 낭송을 좀 하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저희 별하나 신앙송회도 활성화 더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또 금년에는 콘서트도 더 좀 이렇게 격조 있는 콘서트도 열 개입이고 또 4월이나 5월 달에 강원도로 또 문학기행도 한번 가보려고 테이크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이번에 심연수 탄생 100주년 그 기념 신앙송회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것들은 멋있게 준비해서 금년을 하고 싶고 하여튼 금년도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그러시네요. 바쁘시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 그리고 또 아주 그냥 잘 치르시길 바라고요. 많이 도와주세요. 좋은 일들이 올해 정말 펑펑펑 쏟아지는 그런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성현 낭송가를 모시고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문학채널 신흥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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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